공TV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네! 저희 티아라가 8개월만에 새 앨범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독특한 인디언 컨셉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어때요? 저희 이런 화려한 인상, 화려한 기타가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독특한 안무가 포인트죠? 저희가 인디언이니까 또 아아! 아아! 이런 인디언 안무들이 많아요! 또 그 안에 숨어있는 포인트 안무가 또 있어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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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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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커반! 시커반! 예! 이런 안무들 기타가 너무 귀엽죠? Q. 맞네요! 네! 그리고 저희 티아라에게 너무나 좋은 전용 한 가지 달리인데요! 바로 새 멤버가 합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티아라의 새 멤버 화영입니다! 티아라의 새 멤버로 들어와서 너무 영광이고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깐 지켜두세요! 네! 저희 티아라가 새 멤버가 참유해서 이렇게 새롭게 당장해서 찾아왔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바로 오늘 저희 뮤직비디오에 노민우씨가 그룹으로 출연하셨는데요! 아마존 컨셉이었어요! 저희가 인디언 구석이죠! 거기에 미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노민우씨를 꽁꽁 묶습니다! 묶어서 괴롭히느냐가 아니라 사랑을 드리는데 노민우씨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대체되죠 남자분이? 바로 개그맨 김지효씨가 또 출연하셨어요! 아우! 일단 박수! 감사합니다! 네! 스토리가 스토리인 만큼 많은 사랑은 김지효씨께 못 드렸는데 앞으로 완화되면 많은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 너무 열심히 찍은 뮤직비디오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저희 티아라 앞으로 새 멤버 화영이와 7인조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활동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뮤직비디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티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Your love Will does all these guys Please do this Placid Can you tap me? Tell me in my heart circle I will hold my heart And we do it do it do,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We Can you dance to us? 아아아 아아아 Do it do it 아아아 Go it go it go it go Go it go Do it do it do it go it go Do it do it do it go it go Do it do it do it go it go Do it do it do it go it go Let me see y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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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me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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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ke me g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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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boy you so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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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eed that dude yes we 우리만의 P A R T Y 두근거리는 심장 계속 외쳐 Go it go it go it go Go it go it go it go 꽂여봐 내가 넌 꽃다발 아아 우리 둘이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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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해 남겨줄래 꽃다발 아아아 아아아 Go it go it 아아아 Do it do it 아아아 Go it go it go go it go Let me see y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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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to it famine 士